누장배다 빠밤 아니? 오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? fundamentals 정본이 정본이 정말 아니? 아니? 아니 뭐였지? 아니 나만 없어 아무튼 눈 없어 저지 여류 욕체스야 저지 여류 욕체스야 엘리트 배틀에 ready for the battle 엘리트 엘리트 딱 되라 뭐야 빌카드 모자란거 같은데 엘리트 안갈래 전개 미압 신성웨슨? 교훈 보면 되는데 님교업 아 딜카드 쓸만한게 안나오네 사격으로 조폐면 되긴 한데 뱀은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당신을 노려봅니다 사가지 없는 놈 돈 떠줬으면 받았지 돈 어? 으아아아아아아아 갈래 아 왓츠업 펀치 광휘, 염원, 신성, 모독이다 세장 눈피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호호호호 그냥 타타타 할까 어 휘갈김에 후복, 후지 미쳤다 노네 최고급 아스트롤라벨 노네 최고급 트롤 엘리트 두 마리 잡고 상점 두 개 보고 제거하고 4평 디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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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대감기 봉대감기 전경기 추월 하나 더 뽑자 일반봅잡아야지 한 방에 떨어뜨리는 왓츠 쾌 2 4 5 4 5 5 5 5 5 5 5 많이 기다렸지? 아 왜 다 에너지가... 정신수양 필요한가? 어? 딜버 백부장 일부장댐 백부장 강화 추월라색도 강화가 안됐네 옛낙탄 정신수양 왜케 맛있지? 이렇게 맛있는건 처음먹어봐요 돈좋아 정신수양 딜 시원하다 와 왓처님은 칼질을 단 3방에 보내버린다 아 아 까비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반 몹 잡아서 마요라 찾아볼까? 그냥 2추 해도 될 것 같고 간식이다 밥은 먹고 다니냐 병룡 하아 보존 가능한 영차화 선택지가 정말 많고 보존 가능한지 공부 공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비 따 원 안 한다네. 일단 상점가. 와 여기 옘주 들고 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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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물음도원 염주캐리오 몰몰몰몰몰몰몰로 사색대평 푸월아님 마요가 나와야 될거 같은데 정신수양은 오지게 잘 나오네 이히이 용울 푸월아님 마요 푸월아님 마요 푸월아님 마요 푸월아님 마요 푸월아님 마요 푸월 ensewie 푸월아님 마요 푸월아님 디디디디디디디 단식 겐식 겐식 만병단식 교바? 호사구팽 어.. 너.. LL 잡으면 돼 그치? 랩 정말 아낌없이 주는 교분이다 교분 후님 또한 딜어버켓 신세 많이 졌습니다 부복 쟤 암기 조심해라 식권 와 밥 먹을 수 있다 공짜 미트볼 불가수 할거 없는데 그냥 왼쪽으로 할까 아니다 아 부상 두개나 받았어 정말 고마워요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이제 상점 없지 않나 거의 엠주인데 나올수도 있겠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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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 아 아 아 바로 튀어나오네 일단 켈리 근데 지금 켈리는 있는데 방어도를 못올림 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지울거 있나? 지울거 없네 일반 몹 잡으러 가야겠다 이거 일반 몹 가서 카드 넣어봐야겠다 교훈님 교훈님 늘 밥을 해줬어 예 아니 뭐해 돈주고 샀는데 사기당했네 상점주인 땅에 떨어져 있는거 돈받고 파는데 장사좀 할 줄 아는 놈인가 골뱅이도 주워다 팔 놈일세 복제 포샷 손절 손절이면 깨겠네 김장 접색 맞달핑 이 자신 있나 니 자신이지 흠 저녁 접색 손상 행동 동작 인내는 수다. 하지만 그 열매는 달다. 왓츠업 펀치 왓츠업 펀치 왓츠업 펀치 왓츠업 펀치 나. 쓰리cat 카즈 그 성 몇대로 모조리 쓸어버리겠구만 히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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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500방어 내가 500방어인데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5 5 5 6 5 5 4 왓츠업 펀치 자서 마요 먹자 까비 아 잘졌다 태엽장 시트 미쳐비림 이제 인내도 필요없지 않나 온절나와서 근데 뭐 인내는 보존이니까 내비둬 아하 상당 화석들 애쓴다 아 어휘가 없네. 왓처들은 적이 죽기 전에 도복을 통해 제사를 지내는 습성이 있다. 아님 말고 어휘가 없네. 쁘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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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기는 법이 너무 많..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선택지가 정말 많은데 아무도 없나요? 나 홀로 지금 자 이렇게 심장을 요리한 다음에 인공물을 먹으면 21민처 즐겁다 철 몇 번만 해도 심장공격 막을 수 있습니다 1코 46당 얻으냐 아니오 방어 왜 함? 적을 죽이면 되는데 방어를 왜 하지? 심쿵 심장 니가 두근거리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독흉 아니 염수 왜 하나밖에 안 됐어 염수 진짜 쓰레기이네